교수님, 산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역사적 팩트로 보면 산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타 모습과 확연히 다른 산타도 있었습니다. 네덜란드의 산타클러스는 중기선 타고 네덜란드를 찾았다고 합니다. 이건 진짜 산업혁명 산타클러스네요. 또 산타와 루돌프가 하룻밤 만에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배달하려면 1초에 연발탄 같은 걸로 쏴야 할 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그렇죠. 캐럴 역사의 영원히 기억될 크리스마스의 영왕입니다. 머라엘 캐리의 연금이 되는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2017년 기준인데 아이들보다 더 기다리겠는데요, 진짜로? 전쟁 발발 이후 1914년 12월 24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캐럴 때문에 총성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. 소름 돋았어. 진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많네요. 크리스마스의 아시아